오케이 근데 여기 안 켜져있어요 어? 화면 안 나와? 예 이걸 안 봤구나 자 준호 네 해설 송치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일단 아니다 일단 글을 어떤 비슷한 내용별로 잘라보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일거구요 음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고 요렇게 묶을 수가 있을거 같은데 첫번째 토막 읽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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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It's so funny, scientists say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burp and burp. 오케이, 여기까지 한다고 말이고, 일단 뭔 소리에요? 그것은 정말 웃기다. 너는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운도 해요? 응, 여기까지는 해야지. 무엇이 그렇게 웃기니? What's going on이 그런 뜻인가? 무엇이 지속적으로 웃기니? 공언했듯이 단어할 때 했는데 뭐였어요? 계속 계속되다, 계속되다, 어떤 일이 되어가다, 일이 진행되어가다, 진행되다. 그래서 뭐 그대로 하면 무슨 일이 진행 중이냐? 라고 묻는 건데요. 뭔데 뭔데? 뭔 일인데? 이런 느낌이라 했어. 그래서 뭔 일인데?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It's, 아니, 정말 웃기지 않니? What's so funny?가 그런 뜻이야? What's so funny? 무엇이 그렇게 웃기냐? 무엇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웃긴데? 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웃긴데?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웃긴데?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말한다. 소들이 아프게 하는 중일 것이라고. 중일 것이라고? 중, 중이라고. 소들이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한다. 뭘 아프게 하는데? The earth, 아니 지구를. 응. 그들이 방귀 껴고 붙으러 말대. 오케이. 그래서 That's what's going on? That is. That is. What's so funny? What's so funny? 정말 웃긴. 매우 웃긴. 정말 웃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은 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How is that? How is that? 저거 어떻니? How is that? 그랬더니 엄청 웃기네. 이렇게 묻고 답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네가. One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아, 믿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Want는 뭐의 줄임말이고? Will not. Will not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누가? 네가.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 여기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양념식. Will이죠. 양념식 뒤에는. 하다시. Believe의 뜻은. Believe의 뜻은. 믿다. 라는 하다시니까. Will believe 또는 Will not believe. 해서. 믿을 것이다. Will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believe. 오케이. 그래서. What's going on? 뭔 일인데? What's so funny? 뭐가 웃긴 웃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 소리. 다 했죠. 그렇죠. 뭐가 웃기냐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소가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는 중이다. 오. 소가 막 지구를 때리고 있나? 그랬더니. 그들이. 방귀 끼고. 그리고 트림을 할 때. 방귀. 소방귀. 소트림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니까. 웃긴 모양이네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의 뜻이.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 할 때.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라. 네. 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한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무엇을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렇죠. 과학자들이 뭔 소리 하냐. 뭐라 카드노.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Do. Scientist. Say. What. Scientist. Say. 라고 부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있구요. 사실은 여기도. 누가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다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여기에. 누가다는. I. Does. Does. 어. Do. Does. 어디에. Does. Does.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I. 하다시. 하다시. 아. 비동산이에요. 비동산. 홀트에. 누가. 뭐하고 뭐. 홀트를 물었어. 아. 홀. 홀팅. 상처. 상처. 또. 상처. 상처입이다. 상처입이다. 또. 상... 아... 아프게 하다. 응. 같은 거고. 상처입히면 아프게 하는 거니까. 같은 뜻이고. 아프다. 아프다. 여기서는. 아프게 하는 아니.. 아프다. 중 중... 난 홀트 먹고 있어요. 여러가지를 상처라는 뜻도 있고. 어? 아프다라는 뜻도 있고. 아프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냐고요? 아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인데 하다시에 뭐 묻혔어요? ing 그러면 아프게 하다에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아프게 하다는 것, 그리고 하는 것, 하는 중인 중에서 여기서는? 하는 중인 어떤 시에 아프게 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됐으니까 앞에 비이동사랑 합쳐서 아프게 하는 중 이다 이다가 됐죠 오케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고요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오케이, 대인은 누구 대신 왔어요? 소들 오케이, 그래서 fart의 뜻은? 방귀 아 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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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름이, 그럼 벌프는? 벌프같은 그럼 무슨 씨야? 이름 씨 fart, 방귀니까, 무슨 씨야? 일하고 싶어요 아, they fart 그러면 그들은 방귀, 이 말입니까? 응 그러면 they fart and burp만 뜻이 뭐야? they fart and burp 그들의 방귀 그들의 방귀와 트름 그들의 방귀와 트름 아니 they fart and burp의 뜻이 내가 fart의 뜻이 방귀란 뜻이었어? 단어할 때 했던 거 다 까먹었나봐요 그럼 벌프의 뜻이 트름이라는 뜻이었어? 어, 그럼 이름 씨야? 어 그래요 여기 they fart and burp 또 나오네 그치 they fart and burp fart가 방귀 띄다였다 이 자식아 벌프는? 트름하다 they fart and burp의 뜻은? 그들이 방귀 띄고 트름할 때 아 트름하다 지금 내가 이 death하고 when하고 뭐가 같은지 얘기하려고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고 여기도 누가 다 있고 여기도 누가 다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네 지금 they fart and burp의 뜻이 뭐야? 그들이 트름 그들이 방귀 띄고 트름하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점 뭐야? 그 접속사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death은 접속사 중에서 뒤에 누가 다 왔을 때 얘가 하는 일은 누가 뭐뭐한다라는 건 만드는 뜻이고 when은 뒤에 누가 다 왔을 때 다짜 떼버리고 뭐 만드는 when이야? 뭐 뭐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방귀 띄고 트름한다는데 다짜 떨어지고 그들이 방귀 띄고 트름할 때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라 뭐 앞만 기려봤자 it 그것을 그 말을 하더라 scientists say that say it 그 말을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다 치고 그러면 요 부분만 뜻이 뭐야? 소들이 아프게 하는 중이다 나 나 지구를 그들이 방귀 띄고 트름할 때 그러면 when they fart and burp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ok the earth은 어디 아 어디라는 뜻이야? 어디를 아프게 하는 거야? 무엇을 아프게 하는 거야? 무엇을 어디 같은 소리 하고 있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네? 무슨 뜻인지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 그 애를 용어로 하면 when a cow cow how hurting the earth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니?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럼 얘는 다 이제 가만 놔두고 이래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래? 무엇을 무엇을 소들이 아니 무엇을 소들이 아프게 하는 중이니? 그들이 트름 트름 아니 그들이 방귀 뀌고 트름 할 때 응 걔를 용어로 하면 what are cows hurting when they they burnt and burnt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누구도 되고 그렇지 어 그래 무엇이라 치자 그럼 이 대납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래? 무엇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니?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니 방귀 뀌고 트름 할 때 그러면 what 뭐가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뭐 what is hurting the earth what is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verb okay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뭐 소방기 트름이 지구를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you're kidding me no it is not job i i kind a kind of girls comes out when they birth and birth birth and this god is making the air to hot okay 그래서 you're kidding me 부터 우리말로 너는 나를 놀리고 있는 중 넌 놀리는 거지? 넌 놀리고 있는 중인 거지? 나를 you're kidding me 뻥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야 장난 아니야 한 종류의 가스가 밖으로 나온다 그들이 방귀 방귀 뀌고 트름 할 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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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스 가스가 만든 중이다 공기를 더 매우 뜨겁게 아 two two 에 두 가지 뜻이 뭐였어? two 에 두 가지 뜻이 뭐였더라 단어 다시 하고 와야 된다고 해야 될까? 더 I'm happy 라고 A가 말했더니 B가 I'm happy too 또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뜻은 더 더 라는 뜻이었어 뜨거운 hot 더 뜨거운 더 뜨거운 hotter hotter hot hotter 뜨거운 더 뜨거운 차가운 쿨 또 차가운 쿨 쿨 또 차가운 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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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인데요? 이게 비교할 때 쓰는 건데요? 너무 너무 too hot 너무 뜨겁고 너무 뜨겁게 너무 뜨겁게 가스 두시면 돼 뜨겁게요? 뜨겁..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뜨겁다? 그럼 핫 무슨 씨인데? 너무 뜨거운 그 가스가 만드는 중이다 뭐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공기를 어떤 너무 뜨거운 상태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공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얘들이 트림하고 방귀 끼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그 메탄가스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네 방귀도 마찬가지 저 마찬가지에요? 그래 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다 사랑해줄까? 아 그래? 저 밑에 답을 이상하게 되게 뭐 아주 엽기적으로 써놨더만 그래 그래서 여기 왜 it은 왜 밑줄 쳐놨어? 왜 형광펜 칠해놨어? it이 무엇을 발이 끼고 있습니까? 그 소들이 지구를 아프다는 중이다 라는 것을 더 지구를 그들이 방귀 키고 트림할 때 그래 그래서 원래는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is not a joke 뭐라고요? No,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is not a joke No,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is not a joke 오케이 얘 때문에 또 겉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겉 아까 전에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라고 그랬어? 이거 무엇 여섯 가지 있는 건 무엇이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is으로 한 거야 여기 여기 그들이 방귀 뀌고 트림할 때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라 는 것은 이 나라 족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해놨어? 도즈라고 왜 도즈인데? 누가다 찾아봐 누가 가스 가스만 누가 그럼 이렇게야? 이렇게 누가다야? 누가 한 종류의 가스가 뭐한다?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왜 도즈야? 왜 누가 공의 가스고 가스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없으니까 테두리 몇 개? 한 개 니까 데이야 it이야 데이 아 그렇죠 데이죠 이 시 여러 개죠 그렇죠 테두리 여러 갠가봐 아니 이 시니까 그래서 여기 도즈 있다고 it comes out 그게 밖으로 나온다 데이는 왜 쳐놨어? 데이는 뭐 다시 왔어? 그 아이 카우 카우 대신 왔죠 그쵸? 맨날 중요한 거 빼먹어요 카우 대신 왔으면 이 시계 응? 카우즈 대신 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한 문장이라고 치고 뜻은 이 가스가 공기를 너무 뜨거운 상태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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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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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응?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볼까요? How interesting. Yes, I did say that on... I won cows making... Mace 같고요. I make 130 kg of girls every year. Well, that's allowed, that's allowed. What was surprising news? Ok, 그래서... 음... 여기에 뭔 일이나 하는지 얘기했고, 설명할 때... Ok, 그 다음에... 아... 자, 그래서 우리 뭘? 정말 흥미롭군. 정말 흥미롭군! 아, 그래. 과학자들이 말한다. 한 마리의 소가 만들 것이라고. 만들 거야? Will make구나. 만들 것이다. 윌메이커구나. 만... 만든다란... 만든다고 말한대요. 그거 말한대요, 만든다라고. 뭘 만드는데? 130 kg의... kg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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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매년... 그래 했더니... 그것은 정말 많다. 정말... 놀라운 주스군. Ok, 그래서 How interesting. 뒤에 생략된 말? It is. How interesting it is. 원래대로 하면... It is... Interesting. Interesting의 뜻은? 그것은 놀랍다. 아, 이게 놀라운이야? 그것은 놀랍다. Interesting. 단어 뜻은 뭐... 좀 지나면 다 까먹네요. 그럼 서프라이즈는 무슨 뜻인데? 아니, 그것은 흥미롭다. 그것은 흥미롭다. 그것은 흥미롭다. 누가... 다... 이거... 요거... 주어동사 빼고 깜짝 놀란 게... 재미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러면 얘가... 감탄문 만들 때 앞으로 갈 건데...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간 다음에 앞에... 뭐 아니면 뭐를 써야지 감탄문데? 그... How 아니면 What? 근데 여기서는 뭘 써야 돼? 이름씨가 없어서... How is it? 앞으로...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는 덩어리... 명사가 없죠. 이름씨가 없죠. 그래서 정말 흥미롭군. It is. How interesting. It is. 여기에... 그래서 여기... What 다음에? It is. What surprising news? It is. 그럼 얘도 원래 평범한 문장으로 바꾸면... It is surprising. It is surprising. Surprising news. 그렇지. Surprising만 하고 끝나면 혼날 뻔했어. It is surprising news의 뜻은? 그것은 놀라운 뉴스다. 그러면 누가다 이렇게 되고... 왜 빼고 나서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는 게 뭐야? What surprising news?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는 게 뭐야? 주어예요. 아 주어가 앞으로 가? 아 얘가 주어인데...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와... 얘가 앞으로 갔잖아. 어느 부분이야? 어느 부분이야? 서프라이징 뉴스잖아. 아... 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는 깜짝 놀라서 감탄을 만들려고 앞으로 가는 부분이 뭐였어? 어... How interesting. 앞으로 가는 부분이 뭐였어? interesting. interesting. 이름씨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How가 됐습니다. How interesting it is 만들고... 얘는 깜짝 놀라서 감탄을 만들려고 앞으로 가는 부분이 뭐야? 아... Surprising news. 이름씨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감탄 문인데... What을 앞에다 썼다. What surprising news it is. Okay. Okay. 아까 그 녀석 또 있죠? 예. 뭔데? 안녕하세요. 거시어. 음... 응. 뭔데? 뜻이요? 뜻을 묻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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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접... 아... That's a lot. 뭔 뜻인데? 그것은 많다. 어... 그럼 That의 뜻은? 그것? 음... 저거? 아... 뒤에 누가다가 있구나? That 뒤에... 여기에... 요기처럼... 얘 접속사 That이니까... 누가... 다... 있고... 그러면 그건... Is Allah. 이게 누가다구나? 아니요. 어... 접속사구나, That이. 아니요. 음... 이게 무슨 접속사야? 접속사... 니가 제일 먼저 배운 That이지. 맞습니다. 아... 뭐 아무거나 다... That이면 다 접속사야? 아니요. 응? 오케이. 저것이고 뭐 That이 왔냐고요? 이건 That이 논 That이지. 이거 That이 논 That이냐? 아니요. 누가 나를 겁만드는 That이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애라고요. 예. 얘는... 이거 하는 That이라고. 니가 제일 먼저 배운 Tha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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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뭘 가르치냐고. 이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게 많다며. 뭐가 많은데. 130kgs of girls every year. 은 많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떠나. 그래서 읽고 뜻말하고 알맞은 거 골라서 말하고요. 그래서 읽고 뜻말하고 알맞은 거 골라서 말하고요. What is main idea? What is main idea? 주제가 무엇이냐? 내 뜻은? 주제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A. 카우 헛... 헛... 더... art. The art. The art. The art. The art. 소들이 아프냐. 소들이 지구를 아프냐. B는 뭔 뜻인데? 네? B는 뭔 뜻이냐고요. 저 B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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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들... 말 되게 부드러드려요. Fooh... 소들에 방... 소들이 방... 소들이 방... 아... 소들이 방에 뀌고... 아... 카우... A는 뭔 뜻인데? 소들이 빠르게 뛸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뜯 In the story, what is making the air hot? 스토리에서 무엇이 만들고 공기를 뜨겁게 이거 아까 전에 했다 Cows are making.. 아 뭐야 그래서 답은? 안녕하세요 D입니다 D가 없는데? 아 B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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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할때도 BD병이 나오는구나 너 있잖아 집에다가 프린트에 B하고 D를 막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볼 때마다 B, D, B, D 좀 해라 예 진짜 이거는 내가 역대급이다 BD병은 어? 언제 나올지 지금쯤은 조짐도 안 보이고요 오케이 얘가 이걸 영어로 말해봐 볼트 앤 볼트 그럼 이건 뭔데? 이십 얘는 이 몸은 뭐고 얘는? 슬립 오케이 계속해서 4번 How much girls does on cows making? 아 BAKE 써있는대로 다시 줘봐 How much girls does one cow make? How much gas does one cow make? How much gas does one cow make? Does one cow make? 그럼 뭔 소린데? 어.. 얼마의 가스를 얼마나 많은 가스를 소들이 만드니? 아 소들이? 3마리의 소가 만드니? 응 그랬더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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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읽어봐 By one hundred thirty kilograms of gas in a year 형이 뭔 소리인데? 130 Kg 뭐하는 소린데? 130 Kg의 가스를 매 달 그럼 130 kg의 가스를 매달 130 kg의 가스를 매 돌만 hakk는kaht 1년에, 한 달에 한 달도 매달 아닌가요? 예 읽어 뜻 We need to help cause cause third 아니, birth and birth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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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 LESS 아 LESS 아 LESS What What Can You d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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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 Korean Or All In English Okay, what do you mean? Oh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We need to help What We need to help What To help We need to help What We need to help Who Do I need to help How To help We need to help Who We need to help What Do What n What 그것을 너는 할 수 있니? 니가 뭘 할 수 있겠니? 소들이 방귀를 덜 끼고 트렌드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니? 일까 해서 써라 한국어랑 미국어로 아 한국어랑 그리고 미국어로야? 미국어가 어딨어? 미국어가 어딨어? 영어지만 영어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써라 근데 뭐 소를 다 죽이자고? 소를 다 죽이자고? 소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 아니요 살 수 있나 보네 그래서 얘는 어 헛 얘는 헛 헛 아이고 아파라 얘는 세이 세이야? 확실해? 응 봐봐야지 그 다음에 얘는 헛 인트로스틱 아 이게 인트로스틱이구나 네 표현은 방금이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징 그 다음 얘는 막 튀어나오네 막 튀어나오네 뭐겠어? 얘는 얘는 FART 아니 FART FART 그럼 이런 건 없는 거였어 봤어? 응 그래서 얘는 세이야? 세인 아니야? 아니요 토크 그 다음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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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UT COME OUT 오케이 오케이 넌 이걸 믿지 않을 거야 어 You You Want to believe You won't believe this 야 뻥치지마 이 자식아 You're killing me 정말 재밌군 재밌군이었나요? 아 다른 말이야? 정말 흥미롭다 하고 정말 재밌다 하고 다른 얘기에요? 어? 다른 거 아닌가요? 아 정말 흥미로운 거 하고 정말 재밌는 거 하고 달라? 하고 이거 다른 얘기하는 거야? 어? 한글이 잘 안되는구나 야 정말 재밌는 영화야 아 정말 흥미로운 영화야 아 다른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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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How interesting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 How surprising news I want surprising news 어휴 말하는 것만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네 들어가 하하 하하 하하